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5번째 시간입니다. 외롭게 2주간 혼자 진행해야 되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상호 데스크 오랜만에 허전한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 나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삼천 이지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부산으로 공교롭게도 또 같습니다. 이수 기자는 진짜 이제 그 부산지리를 거의 토박에만큼 알겠어요. 제가 이제 그 모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취재할 곳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딱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문득 눌렀는데 거기에 뜨는 부산지역의 스팟이 한 30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많이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 느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 아이템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던 아이템에서 파생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이제 건설사와 또 그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인허가 관제 공무원도 있을 거고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사도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기시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스튜디오에서 저랑 이제 이지수 기자는 또 그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마치 동일 스위트가 지금 이제 건설을 해보려고 지금 50%까지 낮췄다고 합니다만 관광을 위해서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되어 있는 바닷가 정말 좋은 목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거공간이 빨리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허가가 안 났고 그런데 허가가 난 곳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과거 사례가 있었죠.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나지 했는데 허가가 난 곳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LCT고요. 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구나. 그렇죠. 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직접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거기 위치라든지 이런 거. 아 그 현장에 제가 가봤잖아요. 네. 그 날씨가 좀 안 좋긴 해서 조금 좀 덜 하긴 했었는데 아 날씨가 화창한 날 여기 왔으면 아 그냥 뷰가? 어 눌러 있고 싶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로 바다 앞이에요. 거기 또 바로 바다 앞인데 뭐 이 책상 밑에 바다가 있듯이 여기에 만약에 그 아파트가 올라간다 치면은 아파트에서 바로 걸어 나와서 정원 앞에 바다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그 옆쪽으로 한 3, 4분 가면은 해수욕장 연결돼 있고 그 뒤에 약간 상업시설들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역이 또 개통이 돼 있어서 교통이 좋고 진짜 좋은 땅이네. 진짜 좋은 곳이네. 그 일대가 좋으니까 그 일대가 좋으니까 그 뒤로 이제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신도시가 커인 상태라서 뭐 수요도 있는 거죠. 좋은 몫이구나. 또 하나. 미.. 미역은 드셨어요? 기장미역이.. 미역을 보지는 못했고 오역을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여기 가장 유명한 기장미역 기장미역에서 파는 곳이다라고 해서 바자가 아주 깨끗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장쪽이 또 이렇게 짱어! 짱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그곳에 계시는 오래 좀 거주하셨던 분들도 좀 만나보고 왔잖아요. 네 주민도 많이 뵀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태풍 피해 그리고 이제 파고 뭐 이제 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LCT가 들어오고 나서도 강풍이 불었거나 이랬을 때 그 빌딩풍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황소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는 잘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요 멤버들 다 아실 텐데 여의도가 유독 바람이 쎕니다. 바람 쎄죠. 쎘어요. 진짜 쎄요. 그게 증권과 되게 높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이 바람들이 일반적인 그 한강바람이 요렇게 넘어와서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바닷바람 플러스 그렇게까지 큰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훨씬 더 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뒤로는 이미 신도시들이 들어와서 뒤에 이제는 아파트들이 일부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피해가 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 마을 바로 옆에 초고층 건물들이 서게 되면 아예 그냥 병풍처럼 바다를 빼고는 다 건물로 둘러싸여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겠냐 뭐 말씀하신 대로 태풍과 뭐 파도 피해도 있지만 1조건. 그렇죠. 컴퓨터가 대부분 5층 이하 네.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햇볕 보고 살겠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작은 요렇게 이수숙 기자가 워낙 건설 관련된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취재를 그동안 오래 해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쨌든 그 비슷한 지금 느낌으로 인허가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데 유독 한 곳이 이렇게까지 편을 들어줘도 되나 싶은 걸 발견을 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뭐 사실 어느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장단점도 있고 그 저희가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개인 사업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 언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놔요. 이게 사실상 이제 합법적인 특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합법적인 특혜. 그 사전협상제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익에 부합하는 건물들을 져야 되는 건데 동일이 내놓은 계획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유독 부산일보의 보도를 봤더니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기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부산일보 사장과 동일이라는 곳의 건설사의 사주, 오너. 오너가 함께 투자를 이렇게 또한 정황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도움이 좀 많은데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남상원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기술이 좋은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친구 기술로 상장을 하면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여러 명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내가 일단 이 정도 큰 돈을 해서 내가 지분을 좀 사놓을게. 그럼 너는 원가에 그 돈 내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들을 본 전문가들이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잘 짜여진 계약 같다라고 설명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도 큰 의미에서는 공모가 아닌 사모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모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속성은 사실 누군지 본인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출자자 명단이 공개가 대부분 안되니까 거기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출자자의 개인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한 번 무언가를 한 경우를 더 씌워서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감추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통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되는데 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근데 이번 거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 조합 분들이 이 투자자분들이 김은수 대표의 그 투자 권유를 받고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으나 근데 그 시점은 신규 사업 투자 조합이 마감되기 며칠 전이었다. 그래서 그런 그 개인 투자 조합과 뭐 투자 조합이든 신탁이든 이걸 결성을 해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협박했고 없으니 그러면 이 자리를 김은수 대표가 본인의 돈을 내고 일단 맡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투자 조합 자체도 좀 마무리가 되면 그걸 지분을 양수도 하는 계획을 초간부터 세운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이익을 본 거냐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말하자면 내가 급하게 11억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쉽게 선뜻 빌려줄 수 있겠냐 그렇죠. 있겠어요. 이자 비용이 상당한데 그렇죠. 야 1,100만원도 없어. 그래서 이 투자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규 사업 투자 조합에 그 규약에 어떻게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저희가 3%대 금리만 적용해도 11억이면은 얼마인지 개인 투자 조합은 3개월간 그걸 빌린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김 회장님이 먼저 돈을 낸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 투자자들은 말하자면 업무집행 투자자 한 명한테 운용수수료를 내야 돼요. 연으로 따지면. 이거 좀 어렵다.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불려주는 사람. 운용해 주는 사람한테 이 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게 본인 투자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낸다고 규약에 명시를 하게 돼 있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것도 김 회장이 대신 내준 거죠. 내준 셈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연 2% 1, 2% 수준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다가 11억에 대해서 그 2%의 운용수수료를 3개월간 대준 내준 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현화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 청탁 방지법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건 대부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언론사 대표와 건설사의 사주가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언론사 사장이 건설사 대표랑 친구라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사의 방향이 조금 다른 곳과 공교롭게도 다르더라.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아 이게 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더라. 저희도 사실은 언론사들은 대부분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페이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시청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시고요. 시민단체본들 의견도 많이 듣고요. 언론학자들도 제법 있고.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지난해 구성된 독자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니까 스물여섯 명. 스물다섯 명. 여섯 명. 근데 그중에서 64% 열여섯 명이 기업인이었던 거예요. 기업인들. 그러니까 회의를 해보면은 열 명 중에 여섯 명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기업인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보도에 대해서 품평하고 지적하고 그게 다 이제 기록에 남잖아요. 사실상 공식적인 절차니까. 공식 기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참고를. 아까 회람한다고까지 나왔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회의에서 아주 좋은 공적인 얘기만 했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도 이해충돌이 되지 않나 이런 발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담지는 못했지만은 부산지역 법인세 관련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보도의 기법에 대한 추천, 지적 뭐 이런 건데요. 어떤 법인세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해야지 뭐 이렇게 뭐 감정에 호소하는 거 정도로 되겠냐라고 법인세를 좀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논조를 좀 더 강하게 써달라 라는 거를 이제 독자위원회의 위원이신 기업가들이 얘기를 했다. 그렇죠. 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게 저희 같은 경우도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의견들이 그럼요. 작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무조건 지상파 방송사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방송 법상 이게 있어야 되는 방송인데 시청자의 의견과 뭐 시청자위원 의견을 무조건 소개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집 아나운서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청자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제작진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인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서를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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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답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MBC 보도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시청자위원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청자위원이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러면 자기 사업체가 크게 있는 분이네. 그렇죠. 법인세가 내려가면 정말 많은 혜택을 보시는 분이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해 충돌이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아 좀 뭐랄까 저도 뭐 다 좀 언론사에 어쨌든 어쨌든 월급쟁이로 지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아 좀 가관이다. 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 그놈의 동정보도 이런 걱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뭘 하셨어요. 약간 이런 것들 조금 아 사실은 딱 뜨겁지 않았나. 이게 지역에서 나가는 방송의 경우 지역별로 사실은 방송이 나가다 보니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는 한 저희가 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동정보도가 나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뭐 호방건설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호방건설은 지금 이제 서울신문을 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노리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 대표가 이런 좀 정부 행사나 뭐 이런 데 가면 앞줄 못 왔는데요. 근데 언론사 대표라 그러면 앞줄 안 친데요. 아 그럼요. 돈은 뭐 충분히 있는데 나도 이제 좀 이런 대접 좀 받아보자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일까요. 아 저는 좀 보면서 근데 보면 사실은 또 언론사들 가운데 이렇게 매물로 나온 언론사들 가운데 일부는 또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뭐 자체 재산들이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위를 노려서 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고려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신문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혹시 호방건설이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서울신문이 그 광화문에 프레스센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규모나 그리고 그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징성도 있고요. 상징성도 있고. 또 시내의 한복판의 그 정도 면적이면 근데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리모델링 내지는 뭐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하고 거기 정말 지하 주차장 심란하거든요. 근데 호방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수도권으로 본인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프레스센터가 재건축 리모델링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호방건설이 주관사 시행사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크고 그런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이 되고요. 그 그 실적이 이제 다른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 아 이게 프레스센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아마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다 추억 내지는 상징성이 다 하나씩은 있는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뭐 저같은 경우에 아 저 결혼식도 거기서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몇 층이죠 거기? 거기 그 위에 20층. 그렇죠. 23층. 네. 결혼식도 거기서 있었는데 야 여기가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같은 언론 쪽에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또 좀 다루면서 참 저는 찹찹하다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언론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저희도 실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뭐 침 뱉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뱉은 침 제 얼굴에 맞더라도 뭐 누워서 침을 뱉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또 침을 뱉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쌈디스크는 어떠셨어요? 이번 아이템 이거 쭉 같이 진행하시면서? 아 이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방송사도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전반적으로 요즘 경영이 그렇게 쉽지 않죠. 좋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이제 좀 자금이 풍부한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 이거를 노리자 이런 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료니까 고민이 많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 민방 같은 경우야말로 차익 경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바로 이제 다른 곳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쉽게 조성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MBC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니들은 뭐 어차피 그래도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아마 다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참 언론이라는 곳에 현실과 이상에 대한 계속 저도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지수 기자 이번 아이템 쭉 취재하면서 좀 소외 아 예. 뭐 언론 종사자로서 제 생각이 뭐 다른 분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제 취재 대상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렇게까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하는 우리가 취재했던 내용들이.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역 민방의 이제 구성원분들과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제제기를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밖에는 지금 방안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회사 측과 합의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걸 어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항상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 그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채널에 문을 그냥 닫아버렸잖아요. 어 지상파 라디오 채널 하나가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서 이제 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 여기 노동자들이 계속 뭐 말을 안 들어서 어 그래 그럼 그냥 문 닫지 뭐. 어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생활인이기도 하고 어 이곳이 직장이기도 한데 참 그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거를 언론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이 뭐 당장 바뀔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아 이걸 단순히 그들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려는 건 어쨌든 저희가 계속 좀 감시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어 아이템이었습니다. 예 아 어쨌든 우리 유주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예 정말 이거 부산에 우리가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번 아이템을 혹시 부산에서 하게 되면 예 저는 제가 오피스텔을 얻어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납품하는 식으로 예 예 그래서 뭐 부산 mbc에 잠깐 이제 협조 구해가지고 거기서 편집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내 녹음해서 올려보내는 걸로 요것도 한번 고려를 예 예 자 어쨌든 그런데 녹화는 하루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출장 오는 거지 서울로 출장 오는 거지 서울로 출장 와서 녹화만 하고 진심인데 그래도 일단 거점지가 필요하니까 일단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예 어쨌든 우리 유주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예 자 이제 클로징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설정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